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pu 데이터센터용 엔진 중의 엔진 에어라는 그래픽 처리장치의 신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날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하고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i 혁명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치듯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미쳐버린 겁니다.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이 합쳐져 가지고 매달 발표되는 논문수가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지수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폭발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 짙은 노란색은 인간의 지적인 활동의 증가속도고 여러분들 붉은색은 뭡니까. 인간의 지적 활동에다가 머신러닝과 그다음에 ai가 여러분 도입되면서 이렇게 폭발 성장하는 거죠. 이 시점이 싱귤랄리티 특이점을 통과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혁명이랑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물학적 유전자로 물려받은 뇌 속에 이런 브레인이 있고 오리지널 브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과학자들의 노력에 엔지니어의 노력에 위해서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i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여러분 제가 표현했습니까. 익스텐디드 브레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인류 역사산 전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생물학적 그런 유산에다가 교육을 통해서 확보한 오리지널 브레인에다가 뇌 밖에 익스텐디드 브레인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서 세상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gpu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볼 때 어제 여러분들 독일에 계신 분이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독일 예를 독일이 인터넷이 워낙 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글에 뭐였습니까. 자기는 지금 gpu 시장이 이제 시작 단계 같다. 그게 뭔가 아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미국의 빅테크처럼 자원이 풍부한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칩을 사지만 앞으로 국가가 나서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ai가 국가적 관심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계열음 전문가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꾸 들어봐야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적 관심사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금은 여러분들 데이터센터용 칩을 사는데 줄을 쓰고 이런 돈을 싸들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이런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그런 회사들이지만 앞으로는 중견규모 이상의 국가가 될 거다. 국가가 이런 칩을 사기에 나설 거다. 이런 예상을 제가 한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단편적인 정보들을 계속 모아면서 조합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 같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조합해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뛰어난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셉 양 HBE. 여러분 이 HPE는 휴렛 패커드라는 HBE라는 회사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원래 지금처럼 HBE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HBE가 갖고 있던 그런 네트워크 회사들은 빼가지고 HBE라는 회사를 만드었네요.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이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APEC과 인도 디비전의 총괄을 맡고 있는 조셉 양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이런 회사는 아직 작습니다. 휴렛 패커드 이렇게 분사가 되어 한 244억 불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번에 아마 서울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볼 때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 내가 뻔히 알죠. 그 사람들은 그냥 보고서 쓰고 밑에 사람들이 중거까지 읽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시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조셉 왕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권용만 기자하고 이러면 했네요. 권용만 기자가 상당히 실력 있는 걸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 AI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는 HPC와 비슷하지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 HPC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분야보다도 AI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분야가 AI 분야라는 것. 이 조셉 양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많은 여러분들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HPC라는 회사는 지난 2019년대 슈퍼컴퓨터로 유명한 클레이를 인수한 바가 있는데 한번 이분 통찰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의 많은 그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조셉 왕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GPU 성능이 전부가 아니고 시스템의 전력 효율과 밀도 향상을 위해 서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적인 냉각을 위한 설비, 설계 등이 모두 함께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메타가 여러분들 한 3만 개 정도의 GPU를 연결해 가지고 메타의 라마라는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는데 지금 테네시주의 맨피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만든 데이터 센터가 10만 개를 연결해 가지고 글록 3이라는 AI 모델을 훈련하고 두 달 내에 더블되는 20만 개의 GPU를 연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GPU를 연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을 식히는 냉각시설까지 전기 공급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도전적인 과제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달 전 정도 전에 amds 이런들 딜렉트를 맡고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고객 함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GPU 120만 개 연결해서 지금 돌릴 수 있냐 당신들 그런 캡퍼가 되냐 그러니까 지금 10만 개 20만 개가 몇 백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야기하는 hb 슐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조셉왕이라는 분은 우리가 2019년도에 슈퍼컴퓨터 여러분들 회사인 클레이를 인수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노하우를 축적해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 조셉 양이네요. 조셉 양 총괄은 슈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주최하는 일종의 컨퍼런스죠. 연례 컨퍼런스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생활과 업무 방식을 ai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둘째는 ai로 인한 컴퓨터 수요의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소브린 ai의 중요성이다. 소브린 국가 주권 차원의 ai 개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국가 주권 차원에. 저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니까 빅테크 딜을 이어서 국가들이 이러면서 칩을 사게 낫을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각 국가에서 ai에 대한 주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ai에 관련된 인프라 데이터 모델에 대한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갖춰야 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던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것입니다. ai가 어떻게 구축되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용한 ai는 다른 국가에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릅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에도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조셉 양이라는 사람이 내리는 것은 소브린 ai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걸 저는 시장을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는 gpu 시장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다르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 가지고 이 반도체 경기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상당 기간 가겠구나. 이 엔비디어라는 회사의 수요는 이제 시작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간 수요 더하기 공공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공수요가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 이 양반은 인터뷰하면서 기자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냥 통찰력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도전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전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현대적 대규모 언어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억 달러 2665억 정도가 투입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활기차게 하고 있는 데가 lg 삼성도 물론 하고 있겠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lg는 엑사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가 하다가 좀 요즘에 비실비실하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니까. 국가 간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ai 인프란 지금까지 클라우드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던 데이터센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슈퍼컴퓨터의 이름들 기반 시설하고 비슷한 겁니다. ai 인프라가 과거의 고성능 컴퓨팅 하이퍼포머스 컴퓨팅 슈퍼컴퓨터 인프라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이 바로 데이터센터용 ai 여러분들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데이터센터 전용 데이터센터 전용 여러분들 그 시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한 데이터센터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냥 조금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죠. 기존 클라우드 환경은 서버 하나에서 수십 개의 업무로들을 다룹니다. 이해되시죠? 그동안은 여러분들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들 서버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 이제 ai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ai에서는 수십 개의 서버 메타는 2만 6천 개의 여러분들 gpu를 돌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10만 개에서 20만 개 돌리는 겁니다. 그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서버가 오로지 한 개의 워크로드 ai 반 여러분들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종류의 컴퓨팅 여러분들 용량이 전부 다 훈련에 토입되는 겁니다. 그게 기존의 데이터센터와 완전히 개념이 다라는 겁니다. 최신 라마 파라미터의 모델의 경우에는 910 기가바이트의 gpu가 필요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호프 100 gpu는 80 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마 3.1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gpu 8개를 갖춘 서버 두 대가 필요합니다. gpu 8개를 여러분들 갖춘 렉 하나하고 캐비넷처럼 생긴 거 또 다른 8개를 갖춘 렉 총 gpu 16개가 여러분들 있어야 라마 3.1을 여러분들 훈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gpu 모든 서버는 다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다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센터 개념하고 데이터센터 개념의 ai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개의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방식이 과거 방식이면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모든 서버와 모든 gpu가 오로지 한계일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다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서버를 연결해서 하나처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nvidia의 gpu 기반 서버에서는 서버당 8개의 400gbps 연결 사용해 다른 서버의 gpu들과 연결합니다. 전력 소비 또한 gpu 하나당 전력 소비량이 700와트에 이르고 gpu 8개와 cpu 2개가 쓰는 전력량을 계산상 6300와트 이상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서버의 10배에 이르게 됩니다. 서버당 들어가는 전력 수요 요건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뭐죠 그냥 이 수치가 머릿속에 그대로 돌아가네. 이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이 조셉 왕이라는 분이 설명한 걸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gpu 8개 cpu 2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드웨어가 한 4개 gpu 8개 cpu 2개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공급한 고대 육풍 메모리 뭐 8개나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cpu 디펜드 보존하기 위해서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고 그게 여러분 전부 다 하나의 4개 여러분들 딱 캐비넷처럼 하는 데 딱 있고 그 2개가 여러분들 16개가 있어야 gpu 16개가 있어야 ai 모델을 여러분 돌릴 수 있는 것이 그걸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도 고난도에 이런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없지만 대충 저렇게 이제 돌아가구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게 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센터에 렉들이 촤악 이렇게 있는데 이 렉에 gpu 8개 cpu 2개 sk하이닉스가 만든 여러분들 고대 육풍 메모리의 hbm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 뭐 통신 케이블 뭐 냉각장치 이런 것이 다 여기 설치가 되겠죠. 그럼 8개 8개를 돌려야 되는 그걸 또 연결해야 되는 네트워크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터센터의 설계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센터의 평균적인 상황은 이 렉 하나당 8에서 10kw 정도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렉당 gpu 서버 한 대로 이 전력 공급량이 모두 다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전력 여러분들 공급부터 시작해서 설계도를 완전히 달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 현재 표준적인 ai 인프라 형태는 이 렉 한 개당 32개의 gpu에 소비전력은 40kw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32개 정도의 gpu가 들어가는 서버에다가 소비전력의 40kw 이걸 뭡니까 수만 개 정도 연결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뭡니까 두 달 만에 20만 개를 연결하고 앞으로 100만 개까지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걸 한번 정리하죠. ai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는 이 렉 한 개당 gpu가 1개 소비전력은 8에 10kw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렉당 gpu 32개 40kw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전력도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고 냉각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현재 기술로 가능한 gpu는 32개는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dgx 슈퍼 pod 같은 그런 서버는 렉당 20개 40개 정도의 gpu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렉당 ai 데이터센터는 소모 전력이 40kw니까 한 4배에서 5배 정도 일반 데이터센터에 배워가지고 렉당 전기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gpu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gpu가 개발됨에 따라 렉당 처리 능력은 증가할 것이고 더 효율적인 냉각 기술과 더 많은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될 겁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ai 데이터센터가 현재 렉당 40kw에서 100kw 이상의 전력 밀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침 만들어 파는 사람은 노다지고 그런 것 같아요. 토요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약관 것이 슈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렉당 440개 정도의 gpu를 직접 사용한답니다. 그 노하우를 슈레페커드 엔터프라이즈가 2019년도에 클레이라는 슈퍼 컴퓨터 제조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축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gpu 기반 시스템은 현재 세대 대비 소비전력이 2배 늘어나지만 성능은 30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it 인프라의 칩들은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년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칩을 여러분들 얼마만에 교체해야 되는가 5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십 줄 투자를 했는데 5년 만에 그걸 다 빼고 새 칩을 집어넣는 것이 전력 소모나 이런 면의 성능이라는 면에서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칩 교체 시기가 5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신규 수요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호프백 호프백 블랙웰 이렇게 신제품 6개월 단위로 계속하게 되면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구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러니 장사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신규 수요가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또 중요한 점입니다. 5년 사이마다 여러분들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5년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성능이 몇백 배 정도 오르고 전력 소모도 훨씬 줄어들었을 건데 구열음 칩을 사용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제가 그래서 ai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5년 정도마다 칩을 갈아야 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 이야기는 당신 생각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전용 칩 gpu 구매 증가와 교체 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gpu 구매 증가 현상 ai 모델 개발 및 실행의 필수 요소로 gpu 백렬 데이터 분석 영역은 ai 모델 개발과 실행에 필수적입니다. 계속해서 성능이 우세한 ai 가속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으로 중심으로 해서 칩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5년의 gpu 고체 추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해 보입니다. gpu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5년 지나게 되면 현재 모델이 구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ai 모델이 점점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계산 역량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력 소모가 적게 되고 고성능 칩이 계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털로 신제품을 내던 엔비디아가 6개월 틈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신제품 출시 연도를. 그래서 gpu 수요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바지 장사는 계속 돈을 벌고 꽃갱이 장사는 계속 돈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여러분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냥 소모품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의 앞날 뿐만 아니고 반도체 회사의 앞날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한 거죠. 원샷 인베스먼트가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5년마다 갈아찍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집에 여러분들 작은 의장을 했는데 기억이 나네요. 배를 계속 신조를 하는 겁니다. 새 배를 엔진을 계속 개조해 가지고 더 빠른 엔진을 계속 장차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빚을 내가 계속 새 배를 짓고 뭡니까 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더 빠른 배 더 여러분들 좋은 배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5년 정도마다 갈아치워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찰님께서 이야기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조세보왕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업계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투자해놓으면 뭡니까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5년 털로 갈아야 되는 소모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옆집은 투자하는데 내가 왜 투자 안 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면 그냥 가는 건데 그냥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 안 하게 되면. 이런 세상 보면 등에 여러분들 땀이 나는 거죠. 100년 전 이야기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관리 잘하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 수명이 24시간 7일 가동되는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하드웨어의 물리적 수명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ai가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ai 반도체 교체 주기가 5년이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여러분 참 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가지고 돈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옆집에 투자를 하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고객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새 고객들은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공공세트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